나무야 저를? 치즈아는 나무 아니야? 그렇다고 치즈아 좋아 좋아! 이거 좋아! 어! 좋아 하면 그렇게 돼요? 아 그러니깐요 아 이렇게 시가 화려한 거야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여기 알아봤어? 아 맞는데 생각이 안나 나 한입 쓴거 바지에 쐈다 냄새가 다르다 다르다 나무가 3천원짜리 조그만거 사봐야겠다 아니 근데 집에서 나무가 잘 안 커 나무요 저게? 아니야 치자는 나무 아니야? 치자나무? 그렇다고 치자 금전수 건강한거다 콩고 이런것도 좋다 공기정화식물이네 요즘 공기정화식물이 흑하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키우다가 난을 좋아하게 될까? 난의 매력에 빠지면 저 색깔 파란색이 너무 이쁘다 수국? 저게 너무 잘 어울려 다른거 나는 이런 산세베리아를 찾았는데 집에 사온건 이런 모양이 아니잖아 이런것도 하나 사가볼까? 되게 만만해서 또 이거 하나 사가 긴거 하나 사가 몽실이는 이런 삐죽삐죽한걸 되게 좋아해 그래가지고 야자를 다 뜯어먹잖아 헉 나일락이야 근데 이거는 몽실이가 뜯어먹기 좋겠지 예쁘지 않아?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를 좀 사갈까? 몽실이 뭐 뜯어먹게 고양이들이 유칼립투스 알러지 같은게 되게 많대 근데 알러지 때문에 죽진 않을거 아니야 됐어 뭐야 사포야? 5장씩 이거 있으면 되겠다 응 이게 더 모양이 깔끔하니 괜찮은거 같긴해 못 자르려고 사이사이 들어가서 자르려면 이런게 좀 낫긴하지 맞아 이런거 이런거 해가지고 꽂아놔도 이쁘겠다 이거 스타가 되고 있니? 하하하하 뭐하는거야? 멈추할래? 이거 뭐야? 어? 영양이자 꽁같이 생긴거 있어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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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머무라 열리기 WFraciones 석에 수축 좋아 좋아 이거 좋아 내 스타일이야 고구맨트 블랙 그리고 고구맨트 야, 저게 얼마짜란데 조금만 더 뜯어먹어? 미쳐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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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